야옹 어허 예뻐 어? 쵸비가 바로 꺼내..바로 꺼내는데? 은혜야 걸렸대 어 꼬부기 또 꺼낸다 어 쵸비 꺼낸다 오 오 쵸비 꺼냈어 왜 또? 쵸비 먹었어 아주 좋은 오늘은 꼬부기가 어 꼬부기가 실패한걸 쵸비가 다시 쵸비가 다리가 길어져서 그게 잘하나봐 오늘은 쵸비가 다 꺼내서 먹네 꼬부기 못 먹었어 좀 더 줘봐 꼬부기야 거기 또 있어 해봐 쵸비 그새 똑똑해졌어? 이제 발을 잘 쓰네 어? 쵸비 꼬부가 여기 발 앞에 있잖아 꺼내봐 꼬부기 꺼낸다 꼬부기 꺼낸다 꼬부기 꺼낸다 이쪽에 안 걸려 아이고 저기 안나 꼬부가 다 해놓은거 숟가락만 얻네 쵸비가 아니야 쵸비야 머리 넣는거 아니고 발 꼬부가 자이기 꼬부가 꺼내봐 꼬부가 못하네 너무 작아졌나봐 꼬부가 꺼내기 나 이거 두개 얹어줄게 동시에 그럼 해봐 꼬부가 꺼내기 되게 열심히 한다 쵸비 어 꼬부가 꺼냈어 꼬부가 세개나 꺼냈어 꼬부가 한개도 못 꺼냈어 꼬부는 안들어가 발동으로 찍었어 막 그럼 위로 꺼내려고 그랬어 꼬부기야 어서 해봐 안 한대 내가 더러워서 안먹는다 어? 쵸비 또 꺼냈어 쵸비 이제 완전 잘 꺼내네 그러게 꼬부기는 이리로 왔어 이리로 돌아왔어 간식통으로 귀여우니까 간식달래 너? 귀여우면 줄줄 알지 엄마가? 자 ㅋㅋㅋㅋㅋ 쵸비는 엄청 열심히 일해서 먹고 있는데 맥봉지 상실이야? 쵸비는 그냥 먹는다 너 귀여우면 다야? 우리 둘째 귀요미 많이 먹었어 근데 일해서 엄청 한 5개 6개 먹은거 같아 응 일한 쵸비는 5개를 먹고 일을 안한 꼬부기는 1개 먹었어 꼬부기 얘기한지 하나 넣어줘보자 그래 자 꼬부가 꼬부가 아니 이제 쵸비는 그만 아니야 엄마가 앉고 있을래 꼬부기 안 끄는데 꼬부기야 여기 있잖아 너 되게 크다 꼬부가 아빠 뿅 쵸빈이가 달래 아 발 똑 세우지 마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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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게 죽게 자 꼬부야 으아 엄마 찔러 어 꼬부기 마지막 단계에서 안 빠져 어 나왔다 니 꼬부기 더 먹었네이 우와 했다 이게 딱딱하지가 않아서 발로 당기는 동안 부서지네 그렇군 큰게 없잖아 이제 어떡하지 너 왜 스틸해 쵸비가 다리가 길다보니 훨씬 잘하네 꼬부기 안 한대 빈정상했어 쵸비 꼬부기가 꺼내다 떨어진 부드럽게 먹었네 꼬부기 빈정상했어요 꼬부기 도전 꼬부기 도전 꼬부기 도전 꼬부기 도전 어? 안 했어 잘한다 잘하네잉 잡고 되네잉 그게 없어 이제 왜 말을 넣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꼬부기한테 너무 작나 보다 작나다 엄마랑 아빠가 주말에 큰 간식하다 사올게 그냥... 우리 꼬부기 도전 우리 꼬부기 도전 우리 꼬부기 도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꼬부기 도전 어떻게 될지 우리 꼬부기 도전